아이 빨리 들어가자 아이 그러자고 그러자고 그래 엄마 아니? 뭐야? 왜 저 가족도 우리 집으로 들어가? 하나 둘 셋 아이고 오늘 주말에 재밌는 거 많이 했다 아이 얘들아 오늘 영화 재밌었지? 응 결혼국토 진짜 재밌었어 어 엄마 나도 엘사드리스 사주면 안 돼? 응 안 돼 야 엘사드리스 그 비싼 걸 왜 사냐 그거 살 바엔 국부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말지 아이 잠깐만 국밥 얘기 들으니까 배가 고프네 우리 집에 가서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치? 아이 그럼 오늘은 그냥 배달 시켜 먹어요 오 배달이? 오늘은 엄마 아빠랑 영맛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는다 아아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집에 빨리 가자 하하하하하하 아아 빨리 가자 하하하하 아휴...저 가족들은 부럽다 아빠 엄마 너무 춥고 배고파요 콜록콜록 여보 어쩌면 좋죠? 먹은 것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곧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 이러다가 얼어 죽겠어요 여보이 아들아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다 방법을 다 생각해놨어 따라와 봐 따라와 봐 걱정 안 흘리자 이제 자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보 얘들아 여기 이 집 보이지?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긴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아들아 아들아 안 일한다 안 일한다 아들아 요즘 많이 죽고 배고팠지? 이제야 아빠가 따뜻하게 해줄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여보 우리 이제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거 물론 이거 얘들아 여보 빨리 따라와 봐 내 조금만 맘이 있어 자자자 자 일로와 일로와 여긴 왜요 아빠 자 저 가족들 보이지? 저거 얼마나 화목하고 좋아 보여 그치? 됐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땅 파 자 숟가락 깎고 있지? 땅 파 이제 자들 다들 빨리 파자 이래도 돼요? 아 됐어 됐어 물론 이제 빨리 들어와 빨리 흙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아침 뉴스나 볼까나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5분 뉴스에 아나운서 이수건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최근 잉여경찰서에서 빈집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혐의로 최씨 등 3명을 붙잡아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요 최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주말마다 빈집을 곳곳마다 놀아가지고 별값 타가지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6차례의 거죠 물어 물어 500원씩이나 동전을 훔쳐서 다른 하나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500원씩이나 훔쳐서 이런 너무 엄청난 녀석이 있다고 일단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다들 집 잠속 잘하시고 다들 어이 뭐? 500원? 어휴 엄청난 피의 액이구만 아휴 우리도 문단속에 좀 신경 써야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출근도 해야되고 아침 먹을 시간이지 야 얘들아 밥 먹으러 내려와 네 네 그래 그래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엄마가 오늘은 맛있는 걸 했어 자 여보 거 리아 거 요리 거 내 거 맛있겠다 얘들아 아침에 뉴스 보니까 요즘에 도둑이 기승부린다 저더라 응 우리 문단속 잘하자 알겠지? 응 응 응 응 아이 그나저나 음 아이 잠깐만 이 핫도그 응 여보 응 아무래도 응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었나봐 예 에잇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응 아이 그래 여보 요리 실력이 도둑맞은 게 틀림없어 툭 툭 툭 툭 아이 맛이 없어 음 어? 아침에 없다 아 여보는 목숨을 도둑맞을 내야 하죠? 응 어쨌든 그런 거 같다고 나 이만 출근하러 갈게 응 어 다녀와요 응 응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으 으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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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빠가 여기서 장난감 가져와도 된다고 했지 어 어 이거 이번에 나온 그 엄청 유명한 닌텐도 스위치 아냐 좋아 이거랑 그리고 또 어 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싶었던 토깽 인형 좋았어 이것도 가져가야지 에이 에이 완전 좋대 여기지 좋아 이제 나가볼까 아 엄마 음식 완전 맛없다니까 아 입맛만 다 빌렸어 에이 에이 오빠 나 닌텐도 좀 빌려줘 게임하게 어휴 이 마음이 넓은 오빠가 닌텐도 한번 빌려주도록 하지 기다려봐 어 웬일이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닌텐도가 사라졌잖아 뭐 사라졌다고 또 어디 놔주고 까먹은 거 아니야 어휴 도깽 인형이 사라졌잖아 어 어 어 자자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예예 여기여 여기여기 씨 옷 사준다면서 일로 왜 왔어요 여기 있어 여기여기 여보가 갖고싶으면 다 가져가다 해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어 이거는 이번에 나온 신상 옷들 세상에 여기도 예쁜 잠옷들이 이거 가져가야지 침대도 가져가야지 이것도 가져가고 물고기 수족관도 나쁘지 않나 이거 책도 예쁜데요? 책도 가져가자고요 책도 다 가져가 이 정도면 충분해 내려가자고 내려가자고 그래요 빨리 갑시다 뻐근해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느라 힘들었다 아휴 이제 좀 쉬고 내가 사놨던 옷이나 좀 볼까? 응? 응? 어? 뭐야 내 옷들이 다 없어졌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아휴 침대도? 아휴 뭐야 아이고 추워라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음 따뜻한 차 한잔 해야지 음 이번엔 이번엔 그걸 훔쳐보는 게 어떨까요? 어휴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요좋아요 좋아요좋아요 엄마 아휴 저 사람은 뭐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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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음 어휴 잠깐만 어휴 바둑아 너 여기 또 그 강아지 집 어딨어 음 어휴 강아지 집이 없어졌네 음 응 어휴 어휴 여보 나 왔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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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바삭 그런데 거울 시절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진지하게 말이야 아휴 그게 말이에요 아 이상하게 오늘 아침부터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자꾸자꾸 사라지더라구요 맞아 나도 또 게임형이 사라졌어 나는 슈퍼 짱짱 재밌는 닌텐도가 사라졌지 뭐야 음 여보 아무래도 우리 집에 빈집 터리범이 온 게 아닐까요? 음 그런가? 흠 아무래도 뉴스에서 봤던 어? 도둑이 우리 집에 온 게 아닐까 아무래도 어? 집문 단속을 더 잘해야겠어 응 일단 올라가서 늦었으니까 빨리 자렴 아빠는 문단속 좀 확실히 해야겠다 응 응 잠을 쓰러 잠을 쓰러 잠을 쓰러 쿵쾅 여기도 창문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겠어 아니 어? 도둑이 들어왔나봐 우리 집에 어? 여기도 잠가버리고 여기도 자 여기도 막아버려 막아버려 도둑이 못 들어오게 아니 근데 우리 집에 어? 집에 항상 사람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사라진거지 음 어쨌든 꼼꼼하게 다 잠궈야겠다 음 문을 다 잠권나 확인해 볼까나 여기도 잠궜고 저기도 잠궜고 아니 도대체 아침에 어? 어떻게 도둑이 들어온거지 그냥 애들이 물건을 잊어먹은거 아냐? 음 하휴 어쨌든 내가 일주일전에 아주 꽁꽁 숨겨놨던 비상금 비상금이 잘있나 확인해 볼까나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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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비상금이 잘있나 내가 이 부엌에다가 숨겨놨었는데 지금 애들 엄마도 자고있고 애들도 자고있으니까 몰래 확인해도 되겠지 어이 뭐야 어이 분명히 여기다가 비상금을 숨겨놨었는데 어 어 어이 뭐야 이것도 도둑이 훔쳐간건가 어이 이 녀석들 내 비상금까지 찾아내고 보통 도둑들이 아닌걸 엑 에에 에 하루 몸 말라 rij부 마시고 와야지 빨리먹어 어 빨리였 götög andere 어? 어? 어이? 어이? 동만녀석이 일어났다! 빨리 도망가! 어이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이 맞다 치킨! 어이 맞다 치킨! 어이 뭐야? 어이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어이 요로야? 요로로 목소리였는데? 어이 왜? 아빠! 여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음식을 먹고 있었어! 어? 뭐? 부모 있었어! 아이 뭐야? 그런가?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아빠가 문단속을 확실히 해서 아무도 못 들어와! 봐봐! 내가 이렇게 다 자물서를 걸고 다 이거 못 들어오게 막아놨단 말이야! 아이 그래 그래! 잘못 본 거겠지! 아닌데! 아무래도 요로로가 잠이 덜 깨서! 어? 분명 잘못 본 걸 거야! 그래 시간이 많이 늦었다! 빨리 찾아! 어... 분명 뭐가 있었는데! 좋아요! 구독! 불러주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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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벌써 출근 시간이야! 아니 아니! 지금 출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나봐! 무슨 소리야!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 뭐야! 우리 집 창문! 어? 어? 우리 집!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사라졌다고! 어? 우리 집 변기통! 어? 뭐라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사라졌다고! 창문도 사라지고! 아니! 아니! 애들 방 맞아! 나 너무 추워! 집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 이 창문이... 엄마 보일만 안 터졌어?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창문을 다 뜯어가서 그래! 그리고! 우리 집에 보일러도 없어진 거 같아! 뭐? 보일러도 없어졌다고? 창문도 없어지고! 보일러도 없어지고!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해! 모두 내려와봐! 아이! 거실도 다 사라졌어! 어제까지만 나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도둑질이! 마치 우리 집에 사는 거 같다니까! 음! 음! 그리고 내가! 어제 몰래 숨겨둔 피상금 위치까지 찾아냈어! 음? 피상금 위치까지? 피상금? 피상금이요? 아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 마치 도둑들이 우리 집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뭔가 이상해! 음... 아니 그니까! 내가 새벽에 부엌에서! 이상한.. 막! 우리 집 음식을 먹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을 봤다고 이야기했잖아! 으악! 아 근데! 어제 분명 문을 다 잠궈서 절대 들어올 수 없었는데! 아 아무래도 안되겠다! 일단은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러 가자! 경찰서 빨리 가자! 응응응응!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 그러게 말이야! 으악! 아가앜! 아 하하하하하하 아유 아들아 여보! 빨리 우리 따뜻한 집으로 가자구나! 하하하하하하 아 여보 오늘은 뭘 먹을까요? 으악! 아빠! 오늘은 피상금으로 영화 보러 가요! 아유 그럴까? 우리 아들 오랜만에 영화 하나 보러 갈까요? 하하하하 아유 가족들 너무 부러워! 우리 집은 추운데 말이야! 부럽다 부러워 빨리 들어가자 그러자고 그러자고 아니 뭐야 저 가족들 우리 집으로 들어가? 잠깐만 저 가족들은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잠깐만 우리 집 옆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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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닥신대? 아 누구세요? 뭘 누굴 세우야? 잠깐만 이거 우리 집 팀이잖아? 우리 집 소주가? 우리 집 냉장고 뭐야 누구야? 우리 집에 지금 왜 오신 겁니까? 지금 당장 나가세요 비켜 비켜 우리 집 어항이잖아 우리 집 침대? 우리 집 창농? 폭신하더라 이 녀석들 으응? 으응? 이거? 변기통? 이 사람들 뭐야 어이 위에서 우리 집이 보여 여기 닌텐도 사이즈가 있어 지금까지 우리 집을 지켜보면서 물건을 빼돌린 거 아니야 여보? 그래? 아니 진정하세요 그 거 보니까 윗집 사람들 같은데 아래 집사람 같이 써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거지 뭐 닌텐도 잠깐만 우리 닌텐도 집 우리 집 강아지까지 바둑아 바둑아 아 얜 오목이야 오목이 야 애들 안되겠다 가자 우리 집 개야 이 사람들이 안되겠네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이거 전부 다 끌려가봐야지 정신이 차리지 띡띡띡띡 그래 깜빡이서 콩밥이나 먹어라 저희 경찰서죠? 네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저희 집을 물건을 빼돌렸어요 아깝다 아깝다 우리 집이 탈 수 있었는데 아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아후 경찰서 이 사람들만 잡아가세요 에이 맞아맞아 빨리 잡아갈려 아유 안돼 우린 돌아온다 랄비팩 아우 랄비팩 랄비팩 없어집 아필 밟 아퍼itive 아필 밟 아필 밟 연기 파인 아필 familiar